안녕하세요 IT누꿍 김부장입니다 오늘 하루는 이제 잘 마무리 했는데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공부 간단하게라도 시간을 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단순한 내용일 것 같아요 AGEX를 완성했고 AGEX를 통해서 이 부분만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 화면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커피 메뉴를 눌렀을 때 이렇게 제가 인위적으로 7일의 데이터만 가져오도록 해놨는데요 이제는 이 갭 방식의 데이터를 누르면 이 AGEX를 누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여기에 주고 싶은 거죠 실제로 현업에서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바디에 온 로드에 자바스크립트 펑션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온 로드를 사용하지는 않고 다른 방식도 사용하는데 물론 지금도 사용해도 가능한 방식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 부분에 온 로드라는 것은 이 HTML 화면이 다 로드된 후에는 이 펑션을 실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다 뜨고 난 후에 우리가 호출했던 이 로드 닭 어레이를 호출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화면이 뜬 후에 저 AGEX를 호출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커피를 눌렀을 때 나오는 갭맵핑에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을 안 가져오면 되고요 안 가져오고 바로 이 화면으로 가도록만 만들면 됩니다 커피로 그러면 커피가 실행되고 나서 마지막에 이 펑션을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화면이 뜬 후에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재실행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재실행했고요 이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커피 메뉴를 누르면 네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걸 이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딱 멈춰 있다가 데이터가 나오는 걸 확인하셨죠 이렇게 이제 갭 방식을 쓸 때도 동일하게 AGEX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하나 더 간단한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에 이 화면이 이 화면이 이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로딩 중을 한번 넣어 볼게요 로딩 중을 한번 넣어보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넣는 부분인데 이 이너html에 이미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제가 이미지를 미리 하나 가져다 놓았는데요 IMG의 스피너 로딩이라는 GIF인데 이거를 제가 그대로 가져다 넣어 볼게요 여기에 IMG 태그로 HTML이 들어가야 되니까 IMG 태그의 SRC에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넣어주고 이미지 밑에 있으니까 경로를 IMG 밑에 이렇게 로딩입니다 이렇게 저장해 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가져오게 된다면 너무 빨리 움직이네요 재시작하면 조금 느리게 움직일 거니까 재구동해 볼게요 재시작을 했고요 다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AGEX를 썼을 때 장점은 또 뭐가 있냐면 AGEX를 사용하지 않고 이 전체 화면이 한번에 나오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이 내용이 사실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를 가져오는 부분이 가장 속도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 부분이 느릴 때 이 위에 화면들도 다 같이 안 뜨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게 한 화면으로 움직이면 근데 AGEX를 사용하면 비동기 시기이기 때문에 화면은 다 뜨게 되고요 이 부분만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어서 프로그램을 화면적으로 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AGEX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갭 방식 다 완료 했고요 그러면 조회 눌렀을 때도 AGEX를 사용하도록 하면 좋겠죠 지금은 포스트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이 조회를 눌렀을 때 AGEX를 사용하는 방식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조회를 눌렀을 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프로그램 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고 액션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넣을 수 있는데요 저는 어떤 방식을 좋아하냐면 이렇게 ON 서브밋을 좋아합니다 즉, 액션이 실행할 때 실행하기 전에 먼저 한번 체킹하는 건데요 여기에 제가 이미의 펑션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이미의 펑션이니까 펑션 서치 조회니까 서치라고 만들고요 이 서치 펑션을 하나 만듭니다 이 서치 펑션도 굉장히 간단한 펑션이기 때문에요 자바스크립트 펑션 하나 만들고요 이 펑션은 뭐를 해주면 되냐면 return을 true 아니면 false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true가 된다면 true가 된다면 이 폼의 다음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즉, 이 액션이 실행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false가 되면 실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false를 넣게 될 겁니다 실행하지 말라고요 저거를 실행하지 말고 return은 false를 하고 그 대신에 어떤 걸 실행하면 되냐 당연히 아까 azx로 만들었던 우리가 전에 azx로 만들었던 이 부분을 그냥 호출하게 해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해주면 끝 여기를 잘 타는지 콘솔을 한번 찍어 볼게요 보통 이런 작업할 때 어느 위치를 가는지를 좀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콘솔까지 가볼게요 이거는 html만 만졌으니까 클리어를 하고 한번 포스트 방식으로 눌러 볼게요 자, 갯 방식 들어갔고요 조회를 눌렀을 때 이제 조회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 조회 조회를 눌렀을 때도 이게 닫혀졌다가 열리는 걸 확인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여기에 두 포스트 azx azx 포스트 방식이 돌아간 게 아니고 이 azx 방식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이제부터는 모든 처리는 이 로드 닥 어레이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화면에서 이 화면 어디에서라도 이 화면을 릴로딩 할 때는 이 함수, 이 펑션만 호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진행의 입구를 한 개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완성도를 굉장히 높였고요 여기도 엔터를 눌러도 먹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바로 여기에다가 조회에다가 스크립트를 넣어 버리면 여기에 있는 엔터 값들이 잘 안 먹게 됩니다 근데 이 폼에 있는 엔터 값은 이 서브 및 버튼이 바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브 및 버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연결시켜 주고요 azx에 그럼 저 azx는 이제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가 azx는 다 완성했으니까 자 그럼 azx는 추석 처리를 해서 없애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나름대로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완성도가 높아졌고 이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폼 액션을 잘못 사용하면은요 두 번 조회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 조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리턴을 잘못 전달한다든지 해서 이게 두 번이 한 번 실행돼서 뭔가가 진행되고 여기에서 또 진행되는 그런 일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눌렀을 때 이 버튼이 눌러졌을 때 한 번만 실행 되는지를 확인하는 건 또 중요하다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버전 1을 커피 메뉴 버전 1을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이제 이 체크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 개 처리하는 부분도 처리를 하고 싶은데요 그거는 메뉴 2에서 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까지 제가 이야기를 제가 현업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그러면은 앞으로 화면을 만들 때는 이렇게 Ajax만 사용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Ajax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Ajax를 사용하는 게 좋다 해서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요 Ajax를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다 포스트를 사용하는 방식도 이렇다라는 걸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Ajax를 다 쓰라는 이야기다 그게 아닌 겁니다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Ajax도 공부하고 JQuery도 공부하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왜 또 제가 이야기를 굳이 이야기 드리냐면요 이 아래에 있는 이 내용을 뿌릴 때 이렇게 HTML로 뿌리는 방식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큰 이제 규모의 프로젝트에서는 Grid를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Grid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 Grid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인자값도 넘겨 줘야 되고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방식이 Json을 이용한 Ajax 방식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공부를 하시면은 차후에 어떤 걸 확장해 나가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또 저도 현업에서는 JQuery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물론 JQuery를 깊게 쓰진 않아요 근데 JQuery를 많이 쓰는 편이고 또 VO 방식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Json 오브젝트도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오브젝트 맵퍼 같은 걸 사용하는데 굳이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냐면 자바스크립트도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이유도 어떤 거냐면 요즘은 많은 개발자들이 저희 팀원들도 보면은 라이브러리로 된 것들을 먼저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JQuery라든지 스프링에 있는 어떤 방식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아래에 있던 베이직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고 개발하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해요 물론 베이직을 꼭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몰라도 물론 저도 베이직을 알 뿐이지 그 안에 있는 다시 더 깊은 건 알지 못해요 근데 어느 정도 베이직을 알고 있으면 확장하기가 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바스크립트로 이걸 만들 수 있다면 JQuery로 가는 것은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바뀌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다음 이제 버전 2에서 JQuery로 바뀔 건데요 JQuery로 바뀌게 되면 아 이게 T-Body만 나오지만 샵에서 T-Body만 나오겠지만 아 이게 이 내용 document.getElementById 이 DOM의 형식을 이렇게 줄여 축약해 놓았구나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익히지 않고 뒤로 넘어가면 원래 그런 걸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모르니까요 아 원래 이렇게 쓰는가 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써서 그렇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애정 걸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다른 방식에서도 스프링을 쓰지 않는다면 또 자바 본연의 기능을 써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걸 배우더라도 어떤 게 라이브러리화 되어 있더라도 원래 베이직으로 되어 있는 건 어떤 거였는지를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버전 1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커피 메뉴 2를 버전 2를 만들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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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